요즘 눈이 가렵거나 재채기가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대기 중에 꽃가루가 말썽을 부리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늘에 이어 내일도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선글라스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집에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고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낄 텐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춤했던 낮 기온은 내일 다시 평년 수준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내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과 세종이 1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논산이 23도, 공주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태안이 11도, 한낮에는 천안이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1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부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중부해상 곳곳으로 안개가 기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토요일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어린이날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